제가 잡지를 고정에서 홍보리장에서 화려한 집을 거기에 실렸던 이땀이라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기 집에 갔더니 아줌마 입담이 좋은 것이 아니 맛있는 고기는 왜 태우나 이번엔 열심히 뒤집으니 무표정하게 다가와서 다 끄슬려도 왔구만 고기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혼나며 배우러 왔구나 하는데 아줌마 입담이 좋은 것이 두 점 맞는데 두 번 가는 놈 처음이구나 편의점에 갔더니 아가씨 두 분이 하는 말이 맥주를 한 병 살까 두 병 살까 그 중에 한 명이 자긴 정말 모자란 건 신타면서 두 병 사자고 하더군 그리고 진열대 사이에 서서 거울에 마장을 고치고 있으니 한 친구가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집에다 와서 환자를 왜 놓치고 달리니 아가씨 두 분이 한 명이 다가와서 한 명이 다가와서 아가씨 두 분이 한 명이 다가와서